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월 8일 한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상당히 강한 상승 3.97%로 강하게 지수 상승하면서 3161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0.11% 하락 자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매수해 들어왔구요. 전일 1조 사들어왔던 기관은 또 1조 천억을 매도로 했습니다. 자 외국인 사들어온 거 참 마음에 드는데 기관이 무슨 생각으로 전일은 1조를 샀다가 오늘 1조를 파는지 아 참 이 부분은 이야기가 좀 아이러니 하구요. 자 차치하고 외국인이 1조 6천억 사들어오면서 지수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동반됐다. 자 이 프로그램 매수세 보시면 1조 3천억 가까이 들어왔구요. 전체 차익 비차익으로 나눠본다면 비차익은 한 400억 매도난 반면에 차익은 1조 한 3천억 가까이 매수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계속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 선물의 차이를 이용한 선물 빼기 코스피 200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차익거래 그리고 비차익거래는 바스켓 바스켓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매매되는 것이 비차익거래다. 그것을 봤을 때 비차익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부분 매우 양호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 비차익으로 샀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샀다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7% 상승 신고가 랠리 계속하는 상황이구요. 9만원을 터치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애플과 전기차 양산하는 부분 서로 접촉이 있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당히 강하게 24%까지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마감은 19%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만 자동차가 초강세이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닥터케인은 방송에서 자동차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됐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상한가 인근까지 갔다가 상한가 갔다가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차익매물이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18% 상승 현대모비스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LG학도 추가로 상승 전일에 이어서 3% 더 상승하는 그런 상황 카카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7.8% 상승 중장기는 뭐다? 신세계다. 계속 노래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3% 상승 셀티론 삼행제 밑에 동생들이 흔들릴 때 같이 좀 던졌다가 전일 다시 매수해 들어갔습니다. 성공 2.6% 상승 뭘 그리 매매가 잤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원칙대로 동생들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같이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전전일에는 여기는 보시면 기간에 쌍끌리로 매도 강하게 나왔으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런 생각이었고 그 다음날 사들어져 기간이 강하게 아침부터 4천억 규모로 사들어온 거 봤거든요. 오늘 죽지 않는다 판단하고 셀티론 다시 재매수한 상황이고 일단 퍼펙트 셀티론도 최근에 3거리 1영속 외국인 사들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한 40만원권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셀티론 헬스케어 20일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5.3%로 강하게 돌파시도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월요일날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셀티론 제약은 아직까지 20일의 장 권력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G에서는 닥터케인의 에이스테크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추천해 드렸죠. 오늘 10%인금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마감은 7.9% 하락한 7.9% 상승으로 마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들 상당히 이슈만 있다면 그렇게 강하게 갈 수가 없다. 현대차는 시총 9위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상한가 인금까지 막 대시를 한다. 현대모비스는 시총 13위 회사입니다. 상한가 갖다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는 모멘텀이 발생하면 아주 강력한 상승이 동반되는 그런 신곡과 권역이니까 위험관리도 적당히 할 때나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메이저가 사들어올 때는 같이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게 쉽지 않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선 이탈하는 지금 현재는 오일선 코스닥은 이탈할 듯 말듯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일선을 이탈하는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질 때는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20일권 이런 20일권에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 줄였던 물량 다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쓰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강하게 가면요. 홀딩입니다. 계속 홀딩 그렇게 해야만 상황에 맞춰서 잘 그렇게 해야만 수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자면 삼성전자 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 강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입니다만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며칠 옆으로 횡부하다가 오늘 7%대 강한 상승 반복하는 듯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자 LG전자는 오늘 오히려 조정입니다. 먼저 강하게 온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적당히 조정받은 종목들은 특히 이렇게 횡보에 가깝게 옆으로 슬슬슬 조정받은 종목들 추가로 치고 가는 상황이 많으니까 반드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와 같은 종목도 강하게 한번 여기 거점 돌파 이후에 옆으로 슬슬 횡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NC소프트도 밑으로 한 이틀을 밀리는 척하다가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100만원 오늘 찍었었어요. NC소프트도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렸죠. 오늘 조선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 인데요. 먼저 한번 치고 갔기 때문에 오늘은 숭고록이 양상 입니다만 월요일에는 오히려 다른 강세 보였던 종목이 조금 주춤 할 때 조선주가 한번 치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운가 하면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낄지 몰라도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시총 시총 상위에 퍼진 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신고가 랠리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이제는 많이 오른축에 안속할 수 있다. 그러면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한번 관심있게 보시라 조선주 월요일날 강세 보일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21에서 월요일날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증권주가 신고가 가니까 주가 상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겠죠. 증권주도 양호한 흐름 보인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지지리도 안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진단키트 이야기 안한지 잠뻑 됐죠. 시장과 같은 종목 관심 없다 반등을 하고 있어도 별로로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는 시장에서 물론 코스닥 입니다만 아주 약세 보이고 있는 진단키트 그러니까 종목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과 같은 옛날의 생각만 가지고 여기 자꾸 저점 매수 들어갔다면 지금 상승에 아무런 혜택 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혜택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종목 선택과 추세가 우상량으로 살아있는 종목을 반드시 접근하시라 저는 의견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기쁜 그런 날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잠깐 공개를 하자면 추천주가 여기 있는데요. 12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빠진 종목은 삼성종목과 유닛은 1%대 나머지는 초강세를 보이면서 포트폴리오가 풀을 뿜어서 상당히 우리 팀원들도 환호를 질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천천히 공부해가면서요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성공투자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수익 공개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요 카페 링크 저기 별표 있죠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면 수익 공개 되어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팀원의 수익 고바이오랩 수익 26% 900만원 수익 난 부분도 인정시켜드리고요 명예의 전당 하시면 뭐 한두달 수익 나고 올리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6개월씩 이렇게 수익 난 부분도 인정되어 있으니깐요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료험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요 믿음이 갈 때까지 아침 생방송 하고 있으니깐요 검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영상 매수매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 방송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깐요 여러분들 그 방송 주말간에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